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은 지난 2020년 트로트 전국체전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과 스타성을 입증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극부상했는데요. 또한 수중급 색소폰 연주 실력을 갖춘 오유진은 시청자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어요. 하지만 오유진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가해 남성은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더욱 화제가 되었어요. 오유진은 스토킹을 비롯해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오유진 가족과 소속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60대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했어요. 이 스토킹 가해자는 오유진의 학교를 직접 찾아간 것은 물론 행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내 이로 인해 오유진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물론 성인 남자만 봐도 경계심을 갖는다거나 행사장에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고 했어요. 참다 못한 오유진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찾아와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인신 구속까지는 어렵다고 하네요.